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설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요. 명절 기간 중에는 다수인파가 몰리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설맞이 종합대책의 최우선으로 꼽은 건 안전대응입니다. 연휴 중 인파가 몰리는 대형 쇼핑몰과 터널 등 다중이용 건축물을 합동 점검합니다. 또 소상공인이 밀집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도내 상점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 기간 동안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가고 안전예방 핸라인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설특별대응반도 가동합니다.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와 경부선 안성휴게소, 중부선 이천휴게소 등 도내 3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긴급상담과 복지지원 연계, 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핸라인은 연휴 중에도 쉽지 않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각종 민원사항은 120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나 버스정보 등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교통정보센터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교토삼굴의 지혜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명절대책 수립을 통해 도민이 두터워진 안전망 속에서 마음 따뜻한 설 연휴들 보내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물가안정대책바를 운영하는 한편 마켓 경기를 통해 설마지 농축산물 특판전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치유TV 최창순입니다.